안녕하세요 bm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김치 삼겹살 볶음 그리고 치즈 스팸 먹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치를 올려서 저키마님 안녕하세요 사라 형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 탈색했어요 음 이게 원래 애쉬그레인데 좀 풀려야되요 지금 약간 좀 밝은 보랏빛깔 빛이 나는데 좀 풀리면 될거에요 미용실에서 했죠 탈색 두번하고 염색했으니까 한 16정도 좀 풀려야되요 좀 풀려야되요 좀 풀려야되요 좀 풀려야되요 와 맛있다 이거 그쵸 그리고 탈색을 한번 하는게 아니라 계속 해줘야 되니까 오늘까지 합해서 탈색 그래도 한 5번 이상 했을걸요 좀 풀려야되요 좀 풀려야되요 좀 풀려야되요 맨날 자기 전에 크림 발라요 그 에센스 같은거 그 에센스 같은거 그 에센스 같은거 음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돼요 어 음 김치삼겹살볶음인데 와.. 맛있더라구요 그 칭촌에 맛집이 있는데 거기서 식혔거든요 맛있네 케찹에 찍어가지고 와..간만에 한식 먹으니까 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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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오늘 뭐 일이 있나 봐요 음.. 성상시에 바로 들어올텐데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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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네.. 음.. еюсь 음.. 아.. anche opard 너무 맛있어 와아 아... 아.. 그 다음에 또 먹어볼까봐요 이게 또 먹고싶다 아아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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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국내법님 안녕하세요 여자 국내법님 여자 국내법님 여자 국내법님 여자 국내법님 여자 국내법님 여자 국내법님 일정 너무 맛있다 음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 아... 찰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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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 진짜 맛있네요 아.. 아.. 상쾌하다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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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으흥흥 음 께롱님 안녕하세요 껍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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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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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흠흠 저거죠 전혀 반찬ят 우왕 쯡 participatory 진식 이번엔 진짜 잘 먹었다 와 진짜 잘 먹었다 와 간만에 배고파가지고 와 딱 30분껏 했네요 원래 좀 더 길게 끓으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먹방 끝!